미국은 더 이상 강하지 않으며 청와대는 한미 동랭이 결국 무너질까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헬러사는 미국만의 고유한 경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핵무기를 대달해 북한에 10조 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ALM의 대한민국 대학 보수원이 경향시는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법했다. 남북선상회담 그냥 뿐이었니까요. 도로가 없을 절기 때문은иж 우리의 탁군은 여기기 위치, 혹시 컴퓨터를 더 알았을까? 모지어 대략 지속히 자유로운 조건을 봐서 30秒 전어지고 멈출 적다. 려장관, 정상자가 안 믿습니다. 장관 فس기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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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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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ermo 이 사은지 계속 가진 것 같다. 이 사은지, 이 사은지? 이거 사은지? 이 사은지? 이 사은지! 안지? 내가 내가 이 사은지? 이 사은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总统女士,您为何烦心呢? 当席大大,该有多好。 总统女士, 我是直喵喵。 总统吴慌,绝对不要认为台湾人民会在压力下屈服, 我们会持续展现自我防卫的决心。 确保没有人能逼迫,我们走向中国。 那应该是我的台词。 外面有核子大战,我们有认知作战。 认知作战? 是的,我会先在脸书播文,鼓吹台湾应该投降中国获得核散保护。 怎么可以?我们要坚持中华民国与中华人民共和国互不隶属。 总统,我只是反串。 然后再贴标题为绿策意,投降中国的就是深蓝韩本。 这个好多了,还要加上永远地要坚持自由民主的宪政体制。 最后,我装成湘民在文章底下回,政府就是烂,烂到让人想罢免,如何反驳。 或,投降中国很难,但不行吗?等等。 让湘民反思台湾的前途,从而遵循我们党的意志。但这万一被在野党抓包。 总统不用担心,我会跳出来承担,说是自以为是有趣的反串。 我坚持的是主权不容侵犯并吞。 坚持造谣也是为了台湾的人民。 我坚持的是主权不容侵犯并吞。 坚持造谣也是为了台湾的人民。